2학기 미리보기 요약 시작 입시덕 후 여전히 방학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B학생들 쌤들은 폭풍진도를 나가며 수행평가까지 구더기로 내주기 시작함 하지만 걱정은 너 우리에겐 2학기의 꽃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음 을이 개풀 1분 번 추석에 주말 껴있어서 제대로 꿀빨지도 못함 날아가버린 추석에 슬퍼하다 보면 곧 중간고사 시즌이 찾아옴 이때는 개같이 멸망한 1학기 성적을 되살릴 아주 중요한 시기임 근데 친구들을 보니 2학기 선행은 이미 다 끝내놓은 것 같아 방학 때 탱자 탱자 돌았던 과거의 내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함 그래도 평생에 걸쳐 길로우 열악치기 신곡으로 중간고사를 분리치면 두둥박 자유 신나는 수학여행 치열한 체육대회 불파는 축제를 즐기며 빵댕이 몇 번 흔들다 보니 곧바로 기말고사 시즌이 찾아옴 쉴팀 없는 2학기 노스톤 마라톤에 정신이가 나갈 것만 같은 이때부터는 겨울방학이라는 한 줄기 희망만을 바라보며 무화지경으로 달리기 시작함 꾸역꾸역 기말고사까지 완주하면 이제 진짜 자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겨울방학 기쁘긴 하지만 학년이 올라간다는 부담감이 실게 몰려오기 시작함